인구가 2만밖에 안되는데 상가는 2300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상가 투자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가건물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인데 자세히 보면 각 청마다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예전에 상가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럴 정도로 건물주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받아먹고 직장생활 안해도 평생 돈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건물주가 되는게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쪽에다가 유치권 행사 컨테이너를 딱 막아놨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단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가지고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이 뒤 건물도 보면 상가를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대부분 비었습니다. 노년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생활비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상가들도 반이상이 텅텅 비어있는데 이렇게 부도난 상가를 누가 인수해서 다시 상가로 분양한단 말입니까? 이 상가는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1년 3월달에 사용성이 났으니까 이제 건물은 완벽히 지어진 겁니다. 여기 붙어있는 유치권 안내문을 보니까 이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상가가 분양이 되어야 그 돈 받아서 공사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상가가 아예 안나가니까 이렇게 폭삭 망한겁니다. 10층이나 되는 상가인데 통째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위층 보십시오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위층에다가 건물주 사무실 딱 차려놓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가 좋습니다. 신도시 상권으로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빈 건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경북 도청 신도시 상가에 투자를 하신 분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좋다고 상가를 하나 샀는데 이제 월세도 안나가고 텅 비어있으니까 매달 자기 돈으로 은행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요새 생기는 신도시들이 다 이렇게 상가를 엄청나게 지어재깁니다. 상가 새는 안나가고 결국에 은행만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가 2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가하고 아파트를 엄청나게 때려재워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해가 안되는게 이 예천 시골에다가 경북 도청을 옮기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무슨 토군사업을 벌여가지고 한몫 챙기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런 신도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경북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북 도청만 있는건 아니고 경찰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다 합치면 제 생각에 거의 3000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 때나 아파트 지어놔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쪽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지를 많이 닦아놨는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상가만 짓는다고 사람이 여기에 잘 살 수 있습니까? 돈벌이할 공장이나 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텅텅 빈 부지 뭐 건물 하나 제대로 들어선게 안보입니다. 상가를 엄청나게 때려 재어놨습니다. 여기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54%나 된답니다. 놀랍죠?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3거리 코너인데 건물 위치가 괜찮습니다. 이런데도 1층 상가 이게 하나도 안나가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건물이든 아파트든 거래가 많이 돼야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사들도 먹고 사는데 이거는 뭐 거래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도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 친구 와이프가 애들 이제 다 키웠으니까 자기도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낙방의 썬맛을 느끼고 다음에 또 시험을 도전해가지고 결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도시지역인데도 아파트나 상가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수료 수익도 없고 그래서 가계세를 내는데 어떨 때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가계세를 낸답니다. 여기 신도시는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34세밖에 안되니까 대부분 물건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죠. 그렇다보니까 상가가 더 안된답니다. 여기 농사 짓고 살던 분들은 평당 10만원 20만원 보상받고 떠났습니다. 부지 만들어서 토지 분양할 때는 평당 2천만원까지 받았답니다. 땅장사 오지게 했습니다. 여기 상가 제일 비싼 곳은 평당 5천만원입니다. 그럼 상가 10평만 사도 5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구가 2만밖에 안되는 신도시에 상가는 23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인구 10명당 상가를 1개정도 지어놓은 겁니다. 상가 월세가 하도 안나가다보니까 이제 상가 주인들이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월세를 아예 한 푼도 안받겠다 해도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아파트 공화국에다가 이제 상가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 점심시간쯤 됐는데 이렇게 번화가에 들어와도 사람 하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청을 여기 시골 예천에다가 재워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말부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배드타운입니다. 주말되면은 대구나 구미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상가들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지금 완전 곡소리 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전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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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울 정도로 많이 붙어있습니다. 세를 내놔도 안나가고 그렇다고 이걸 팔려고 하니까 누가 이 상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천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폐건물이 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듭니다. 중국을 비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으로 헛돈 써가지고 이렇게 큰 유령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아파트하고 빈 상가만 엄청나게 때려짓습니다. 나라에 망조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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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